초코, 도망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 무엇보다 원하던 어둠의 힘이야. 케인님이 어둠의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거기서 뭐하는 거야, 초코? 케인이 걱정된다면 나도 이쪽으로 와. 끝없이 깊은 어둠의 세계로. 저기, 저는 이만 가볼게요. 케인뿐만 아니라 아이비까지 어둠에 물들어 버릴 줄이야. 앞으로 어떻게 생각이지, 초코? 잘 왔어, 스핑크스. 앞으로 잘 부탁해. 그래.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다 운명. 진정한 친구를 얻은 기쁨에 비할 건 아무것도 없지. 어? 이건 오빠가 좋아하는 거야. 뭐? 둘이서 함께. 자주 먹었어. 마지막에 하나가 남으면 언제나 내게 양보해줬지. 다시 함께 먹고 싶다. 오빠랑. 초코가 도망갔다고? 응. 메카 스타터 스타 워리어를 가지고. 설마 초코가 배신할 줄이야. 그런 어리석은 짓을. 초코도 우리처럼 끝없이 깊은 어둠의 세계에 떨어져 봐야 했었나? 잡으러 가자, 아이비. 기다려라. 이번 일은 내게 맡겨라. 케인님을 구하기 위해선, 잔이랑 함께 블랙미러와 싸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어? 니가 감히 블랙미러에게 맞서려 하다니. 우습구나. 케케케. 이런. 요호호. 내가 도움을 전하러 갔다 오지. 고스틴. 찬이를 데려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빨리 가져올게. 아리석은. 막아라, 자노크. 야아! 요호호. 다신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완전히 어둠으로 물들여 주마. 아니, 안 가요! 이제 고드님 말은 듣지 않겠어요! 아니, 고스틴! 요, 요호. 도와줘, 마이터. 그래. 목숨을 걸고 기지에서 도망쳐 나왔어. 너희와 함께 블랙미러와 싸우기 위해서. 어쩌려고? 어쩌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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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전의 기세는 어디로 갔지? 으악? 각오해봐! 크크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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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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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걱정 마, 초코! 으악! 미안하지만, 초코는 절대 넘겨줄 수 없어! 마이터! 역시 나타났군. 이래서 인간을 어리석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으악! 으악! 내가 피라미 한 마리를 못 잡아서 뒤를 졸졸 따라다닌 줄 아나. 그 녀석이 궁지에 몰린 걸 알면 너희가 덫에 걸려들 거라 생각하고 놓아준 것 뿐이다. 자, 배틀을 받아들여라. 헥! 당신 수법에 감쪽같이 놀아놨단 말이로군. 너무 비겁하잖아!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배틀을 받아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내가 진다면, 초코를 당신한테 넘겨줄게. 으악! 내가 이기면, 실프를 돌려줘! 아, 맞다! 메카스타토를 갖고 왔었지. 마이터, 이걸! 셋업! 메카! 으악! 늦었다! 이런! 미안. 내가 메카스타토를 제때 넘겨줬더라면. 자, 초코를 넘겨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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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안 오겠다면, 끌고 가는 수밖에 없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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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초코를 넘겨줄 수는 없어! 약속을 어기겠단 소리냐? 아니, 초코 대신에, 차라리 날 데려가! 뭐라고? 안돼, 마이터! 니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야? 니가 블랙미러로 가면, 레전드 메카니멀인 피닉스도 적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고! 좋다. 오너라. 으악! 으악! 으악!